하하하하하 아아 자 계속해서. 음악 그래요 뭐 어떻게 해주래요. 뭐 원하는 걸 얘기하세요. 아 이런 일 하면 제일 힘든데. 지금 굉장히 떨려. 오오오. 끝마세요? 오 좋다 좋다. 오! 제대로!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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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노래? 노래! 저도 빅박스 한 번. 빅박스! 모태기! 두 분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최종선생만이 남았습니다. 남자 1호부터 3호까지. 남자 1, 2, 3호는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2분과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도시락을 계속 평생 먹고 싶다. 리얼로 정말 연락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과연 그녀를. 뒤에 서 계시면 됩니다. 겹칠 수도 있어요. 그럼요. 대박 대박. 뒤에 서는 거예요 뒤에. 됐습니다. 남성부터 눈 감아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면 뒤로 돌아봐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돌아봐 주세요. 자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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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너무나 순수한 팀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자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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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어요 맑어요 맑어요. 너무 순수한 시간.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이특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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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왜 이불 갖다가 못 다물어요. 이특씨. 귀 또 빨개졌어요. 오늘 좀 이상해요. 오늘 이특씨의 마음을 사로잡는 두 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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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체지 언니 학교 후배. 부산덕문여고 1학년. 이윤빈입니다. 예쁘게 맞으세요. 저희는 여러분. 체지씨 나는 거 아세요. 보통 2학년. 다음은. 안녕하세요. 세일이. 흠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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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기오미 얼짱 25살. 유아입니다. 슬기 오빠 저 어때요? 저기 그거 많이 하면 코나와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코나와요 우리 친구도 고등학생? 저는 25살 동환이시다 근데 은빈씨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약간 사투리가 있죠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 남천동 광안리에 살아요 남천동? 저는 약간 멀어요 오빠 너무 잘하고 싶어요? 너무 좋다 왜 나와요? 왜 나와요? 좋은 얘기 있으면 질문 좀 해봐요 진짜 이쁘네 진짜 맑다 진짜요 맑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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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씨 뭐 있어? 남자친구에 없어요 여거라서 아 진짜? 네 내가 연예인만 안 했어도 아 그래요? 오빠야 아 그래요? 정겹네요 네 정겨워요 그래요 오빠야 들어가라 들어가요 이거 설치면 안 돼요 나의 운동화실 자리예요 아 네 근데 지금 코 수술 코와 약간 느낌이에요? 약간 뭐 집어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쪽 한번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옆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 수술 진짜 안 한 거예요 수술을 안 하고선 네 네 네 네 네